대유기 중도 정말 대단하네요 5,4,3,2,1 됐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에서 결과가 되기 때문에 3점이 걸린거 맞죠? 3점 걸고 양심껏 눈을 감아주세요 6분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이긴다면 3대2로 역전승이고요 그대로 간다면 우리 3큰이 5대0 완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오늘의 우승팀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이핑크의 각 팀 내에 대결했습니다 3큰이 대 우리 팀 3큰이 오늘의 승자는 바로 3큰이 3큰이 오늘의 우승팀이 약간 시몰해진 것 같은데 우리 김주경씨께서 3큰이 1표 개인기 너무 잘 봤어요 은지씨 옛날 노래도 너무 잘 맞추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0538님께서 난 귀여운 남주 때문에 3큰이 1표 3큰이 1표 3큰이 1표 정리했는데 우리 팀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엔 개인기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불러 주십시오 스피드 퀴즈도 연습 좀 하시니 맘마 미야 시간이 안 나왔나 맘마도 없으시니 이준영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 코너 하나 만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우리 에이핑크의 신곡 이껄 띄워드리면서 아쉽지만 여섯 분 보내드리고 나는 오늘로 돌아올게요. 여섯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거isty, 거실 vote. 그래서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몸으로 얘를 까르라 말이야 쉽지 말해라 얘기하기로 제가 는 입었었어 맘에 들었어 널 믿어주지 않겠지 난 오티enga 코임가 하겠지 난 내가 넓히 겨져 Enlightened 전pekt은 맘에 들었어 맥살 바람 든 니 표단 내 힘 내기 힘들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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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해지 그런 표정 보이지만 선교장 찬인 나들 내 가기스러지 않게 머리에 붙어 발까지 진짜 더 최소연사 넌 넥서야 무조건 넥서야 너를 잃게 일어나서 넥서지 넌 나만 생각해 영원히 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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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심장이 두 분 두 분 바빠질 거야 나랑 같이 사진 찍을 때 그때 얼굴 뒤로 세지마 이건 저세이야 앞에다 예예 오늘 무슨 영화를 볼지 또 하고 어떤 점이 먹을지 또 내겐 묻지마 3 1 을 Que 오 haul firm ao 5 6 수 10 15 üzi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